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우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디커플링에 대해서 오전 내내 이야기가 참 많은 상황이에요. 아쉽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짚어주신 대로 이 종목 장세가 활발하다라는 것에 저희가 조금 희망을 갖고 생각해도 될까요? 미국도 실제로 보시면 최근 며칠간 가장 강했던 건 다우가 아니라 러셀 2000이에요. 러셀 2000이 최근에 지수 기준으로 지수가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 미국도 지수는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 드러나는 것은 소위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군들이 전부 옆으로 눕고 있고요. 그 안에서 미국 시장도 꽤 활발한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쁘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죠. 제가 2700, 2800 의미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2800을 확 돌파해서 2890을 올랐을 때 얘기한 것은 이제부터 2800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 안에서 꾸준하게 옆으로 행보하면서 종목 장세가 전개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도주가 쉬고 있는 동안 다른 종목 쪽으로 시장이 고개를 들리면서 새로운 종목군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고 다만 반도체 대형도 두 종목이 버티면서 하락 종목 수가 좀 늘고 있다는 점과 또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장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해요.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아쉬운 부분도 있기 마련이고 정말 수많은 투자자들이 다 같은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의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전장에 눈에 띄었던 업종 중에 조선주를 조금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상승 종목이 확대되고 있는 조선주인데요. 오늘은 조선주, 대형 빅3보다 기자재의 상승률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재료도 있었죠. 일단 HD 그룹 안으로 에스틱스 엔진이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HD 그룹 안에는 조선주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강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선주를 벌써 한 두 달 전부터 두 번이나 점검을 했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있다라는 것, 상승세가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적 발표를 앞에 두고 좋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면서 긍정적 흐름이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선업의 상승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수주 좋은 거 모르지 않았고요. 실적 좋을 거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핵심은 그동안 정체됐었던 소위 상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미국 MRO 수주를 HD 현대 쪽에서 먼저 따냈고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도 바로 이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삼성중공업이나 하나 오션 같은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HD 그룹이 중심축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해당 업종에 대한 어떤 긍정적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지금 더 사도 되느냐의 질문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도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미 이렇게 때가 좀 늦었을 때는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두 달 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목표 수익률을 한 30, 40 정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목표 수익률을 한 20 정도로 확 낮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목표 수익률을 낮추신다면 목표 수익률을 낮췄으면 손절 가격은 더 당겨야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손절가를 당길 수 있다면 신규 매수는 당연히 대형주 중심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두 달 전부터 김종효 의사가 지금 당장 뜨거워지진 않겠지만 이제부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미리 저희가 포트에 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좀 대형주 중심으로는 아직은 좀 볼 수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 오늘의 뜨거운 종목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 김종효 의사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향했을지 하이라이트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 대뇌의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중심 잡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세 가지 포인트 가운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정책주에는 물음표, 소외주에는 느낌표가 있네요. 정책주 하면 어제, 오늘, 그제 트럼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게 정책주가 아니라 소외주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정책주로 움직이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 정책주가, 솔직히 정책주가 아니라 그냥 시세를 만들어내는 머니게임에 불과하죠.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제공 같은 것,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낮은데 일단 올리고 보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 다우디스를 끌어올린 복심은 금융주와 더불어서 유나이티드엘스였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엘스가 이렇게 최근에 장중 강세를 보인 적이 없는데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유나이티드엘스가 다우디스도 정체였지만 이 종목도 시장의 흐름과는 꽤 괴리를 벌리면서 지수 수익률이 20%가 넘는 미국장에서 지수 수익률 기준에서 거의 제로 베이스 정도 수준의 움직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급등하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고 트럼프 정책이라고 하는 포장을 씌웠지만 결국 핵심 포인트는 주도주가 쉬고 있는 구간에서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고개를 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소외주로 수준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외주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실적이 뭔가 언익 서프라이즈를 내는 그런 종목군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최근에 증권주나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미국의 S&P 500과 가장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스크린 팩터가 뭐가 있냐면 지금 주가가 낙폭이 커진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괴리가 꽤 커진 상황이란 말이죠. 과거에도 꽤 많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실적 발표 구간에서 좀 붙는단 말이에요. 물론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S&P 500을 크게 상의할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시장이 안 좋아졌거나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 추세가 아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지수가 정체를 보이는 구간에 이 갭을 줄이러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지수가 이렇게 정체를 보인다면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분야는 이미 정해져 있다. 소위 낙폭과대주 중에서 터널아운드가 나올 만한 종목군들을 계속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종목군들이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IT 부품이라든지 업종에서는 증권, 그다음에 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치고 올라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뭐다? 다시 AI가 중심축을 잡고 가면 이런 종목군들은 또 헤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수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참 내용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지수가 정체가 돼 있고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낙폭과대, 일명 소외주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시장이다. 그럼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알아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조금 더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야기를 마지막에 힌트로 주셨거든요. 단기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비테크가 쉬어가는 자리에 소외주들의 반란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AI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자의 영역도 궁금한데 지금 조정 장세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보유자들은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면 대형주일수록 또 중심 종목이면 중심 종목일수록 아직 이동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줄 수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우리 장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ASML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차트를 조금 보시면 ASML이 1분기에 한번 덜컥였어요. 그 덜컥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만큼 그 장비의 판매량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AI 시대고 지금 AI 관련 침 만들려면 ASML의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캐펙스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서 주가가 한번 덜컥 거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다시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ASL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SML의 어떤 실적이 또 예상치를 밑돌거나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선반영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분기 연속으로 ASML의 전반적인 캐펙스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 그림도 너무 앞서간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비가 없으면 소위 관련 칩을 만들 수가 없고 지금 TSMC나 삼성전자가 투자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뭘 투자하는 거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ASML의 실적, 실적의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시장의 컨셉스 대비해서 채우느냐와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보 꼬도는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러닝 서프라이즈예요. 이건 머스트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최소한 시장의 기대에 준하는 정도는 나와줘야 주가가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내 반도체는 삼성전자 전혀 흔들리실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번 언급 드렸지만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HBM이 아니에요. HBM은 그냥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뿐이고 상수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빠지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더 빠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의 핵심 포인트는 레거시를 만들지 않았더니 삼성전자가 프라이스 메이커가 돼서 삼성전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혀 흔들리실 이유가 없고 지금 이 장비주들이 만약에 ASML이 흔들리게 되면 오늘의 주가 하락에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더 보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강조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세계 시장에서 독과점에 준하는 기업들은 크게 기회다. 반도체 투자 멈출 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성장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기업 중에서 소위 독과점에 관하는 PSK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주요 핵심 소재 종목분들 이때 사셔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에게도 현금이 있었으면 이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장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반도체까지 정리해드렸고 자, 이제 원화,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런데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고요? 어떤 걸 보셨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묘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달러가 만약에 약세로 가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묘하고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도 좀 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다오 인덱스의 지금 차트인데요. 굉장히 묘한 지점까지 지금 밀려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진폭은 작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차트로 보면 별로 움직임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묘한 자리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 여기서 에나나 유료화가 툭툭 치면서 만약에 달러를 끌어내리면 이건 전체적으로 이머징 통화의 강세로 인해서 우리에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금 수출 기업들의 실적의 상당 부분의 플러스 알파가 환율 효과란 말이죠. 그러면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또 하나 묘한 게 뭡니까? 지금 매크로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지금 플랫하게 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해소되는 방향으로 스티프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또 경기의 변환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묘한 위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강조점을 제가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로 가도 애매할 수 있는 달러의 상황인데요. 저희가 꾸준히 점검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도출을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시장 전략 세워봤는데요. 결국에는 소외된 터너라운드 종목에 관심을 갖자 실적 시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IT 부품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업종 내에서 아직 못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고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내에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것도 지금 종목 장세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김종현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